텍스트를 청각과 시각으로 상상하는 렌치의 관점을 보여주는 첫 프로젝트로 YN의 텍스트를 영상의 텍스처로 표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조금 어려운 듯 한데요. 그 프로젝트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YN에서 찾은 텍스트는 비참한 기적이라는 1956년 악리미쇼의 글이었습니다. 악리미쇼의 글 한번 먼저 들어보실게요. 열대 대양의 기슭에서 보이지 않는 은색 달빛의 반짝임에서 끊임없이 벗기며 출렁이는 파도의 물결에서 조용히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반짝이는 수면의 약간의 떨림 속에서 빗살을 받게 하는 재빠른 조수감만 속에서 빛나는 고리와 활가선에 의해 찢어밝여지는 것 속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등장하는 것 속에서 탈구성되고 재구성되고 접촉되면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나의 내부에서 가라앉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확장하면서 계속 춤추는 빛의 폭발 속에 참기 힘든 감정의 조조함 속에 나의 냉정함이 진동하는 무한색의 언어들에 의해 천번이나 덜 펴지고 수천 개의 주름을 지닌 엄청난 유동적인 선들의 무리에 의해 사인 곡석처럼 녹초가 된 가운데 나는 있다 그리고 나는 없었다 나는 사로잡히고 나는 상실되었고 완벽한 편제 상태 속에 있었다 수천 개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를 수천 개로 산싹 조각내고 있었다 1956년 앙리미쇼의 글 비참한 기적입니다 이 글로 와인 공간을 설명하셨는데 이거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공간의 설명을 사실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구구절절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멋도 없고 글 쓰인 게 진짜 어렵죠 그런데 저희 연납의 대표님께서 우연치 않게 이 시를 주시면서 이 공간이 이걸 만든 과정이나 했던 방식들이 이 시와 일맥상통화하는 것 같다고 이 글을 설명글로 쓰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해 주셔서 저도 읽고 나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던 감정이나 방식들이 이 시와 접하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글을 이제 속의 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지로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니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 글을 읽고 이게 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시를 읽고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게 어떤 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주요한 매개체가 빛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이 글을 택하게 된 계기를 모른 채로 텍스트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YN의 공간의 빛을 굉장히 주의깊게 보았었어요 그러다가 두 분께서 이 YN의 빛에 대해서 좀 더 저에게 힌트를 주셨었는데 두 분이 저한테 제안해 주셨던 빛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공간의 텍스처를 보여주자 라고 하다가 큰 빛이 이 텍스처를 한 번씩 훑으면 어떨까 그최라고 얘기했던 맞아요 그러면서 이 공간의 시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침에 새벽에 왔을 때 저 출입구에 들어오는 빛이 안쪽까지 스며들고 이 공간을 돌아다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자 라고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손님분들은 접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 빛이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텍스처들이 너무 좋다 보니 준비하시는 취지에 조금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이제 이진경 실장이 공간 안에서 물성이 보여지는 어떤 반사되는 부분 또는 흡수하는 부분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졌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틈새로 보여지는 인위적인 빛들조차도 이 공간 안에 보여지는 빛이다 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빛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런 아침에 보이는 저는 햇살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만 보고 싶지 않았고 우리만 인식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를 모두에게 보일 수 있게끔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할 수 있고 저희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집어주시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렌츠로 YN과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이 저는 너무 드러내지 말자 제가 제일 감추고 싶었던 게 영상인 걸 감추고 싶었어요 저거를 영상인 거를 사람들이 알아채는 순간 그건 너무 과정이 다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영상인 거를 숨겨야겠다 사실 저희가 이 영상으로 가기까지도 시행차가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리수와 지로님께서 같이 고생했던 경험담을 한번 공유해봐 주셨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빛이 밖에서 들어왔을 때 이 구조나 이 가구에 부딪혀서 이런 빛 형상들이 생긴다라는 거를 말로만 소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연 빛이라는 게 이동하는 속도가 사람의 속도하고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고 이 공간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을 분들이 목격했었을 그런 형상들을 저희가 직접 이런저런 실험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발견했을 때 가장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재밌었죠 저희가 빛에 대한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훑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햇빛같이 낮에는 광렬하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되게 어렵더라고요 약간 빛도 약하고 느낌도 안 나고 빛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데 그거를 좀 포착해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YN라는 공간을 계속 찾아내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찾아내는 과정에서 되게 즐거움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의 과정에서 실패의 단계가 있었는데 그 실패의 단계가 좀 후련했던 게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실패했어요 아 이거는 저기를 아니었는데 미련이 남는 게 아니라 아 햇빛은 무엇으로도 재현할 수 없다라는 진짜 큰 교훈을 저희가 알게 됐죠 진짜 자연에 대항하면 안 되겠다 아 정말로 진짜 그럴 줄 몰랐어요 전 지로씨가 은행반 들고 나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진짜 신의 한수였잖아요 제일 아름다운 반사하였어요 맞아요 반사하는 빛도 그래서 저희는 너무 쉽게 반사체가 구현이 되니까 빛조차도 쉬울 거라고 살짝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정면에 있는 사각형의 창에 보여지는 빛의 움직임은 그 시행착오 덕분에 훨씬 더 정도의 길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찾는 과정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안 되니까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롭게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어서 저는 실패했었지만 되게 의미했었던 시간이었어요 보리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연의 빛의 속도를 그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얘가 확확 변해 있는 묘한 속도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재현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지속적이고 천천히 움직임을 이제 모터로 저희가 그걸 구현을 해보려고 한 거죠 근데 조명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반사체를 돌림으로써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번에 저희 렌치가 YN과 작업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고 공부했던 저희 나름대로 실험했던 포인트는 무언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연이 될 때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아까 재료 실험을 하셨을 때 그때 느낌이랑 어떻게 보면 의사하지 않을까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려고 달려들었을 때는 잘 안 됐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실험을 하면서 우연히 찾은 효과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됐을 때 그런 좀 뿌듯함이 좀 있었었죠 네 되게 뿌듯했어요 저는 결국 저희가 5세기 그림자는 프로젝션으로 왔잖아요 그 프로젝터의 성능이 너무 좋으면 안 됐었거든요 프로젝터라는 게 너무 도드라지는 바람에 성능이 열악한 프로젝트로 그걸 구현을 해서 사람들이 그 프로젝터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사실 즐거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의 배움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여기 YNS 스튜디오 언나벨이라는 디자인을 주로 하는 스튜디오죠 스튜디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작업하는 것의 가장 한 끝 마감의 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션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더라도 그것을 숨기는 방식이 이 공간과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저게 너무 잘 숨어졌잖아요 그게 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너무 뚝딱 만드셔가지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 헤비한 저 철재를 너무 쉽게 잘라서 붙여오셨더라고요 이게 과연 다르네 저희가 그때 되게 놀랬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좋아했죠 우리 막 박수 쳤었죠 그때 그렇죠 잔인 olmay이